이제 좀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환영 만찬도 하고 정상회담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환영 만찬 영상을 보셨는데 악수하는 것을 지금 모든 언론들이 악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총 저희가 세우니까 다섯 번 했더라고요. 네, 다섯 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제일 관심 있는 게 악수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였죠. 과거에 아베 총리하고 할 때는 거의 20초간 흔들고 빼려고 하는데도 안 빼고 할 정도였고 메르켈 총리는 악수하자고 하는데 거부할 정도고 악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다섯 번을 했는데 첫 번 악수부터 좀 자연스럽게 준비를 좀 하지 않았느냐 싶어요. 한 4, 5초 정도 했는데 문 대통령이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왼팔로는 트럼프의 오른쪽 어깨 쪽을 이렇게 팔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팔을 움직일 수가 없게 잡아버렸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연습이 된 거죠. 그래서 악수가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어제 형식상으로는 공식 실무 방문이지만 사실상은 국빈 방문에 예우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찬도 인도 총리는 처음이고 이번 두 번째인데 부부를 초청해서 한 만찬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랍니다. 부부를 초청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탈하지만 환대를 받은 거죠. 마지막에 끝날 때는 정상 부부끼리 또 크로스로 악수를 했어요. 굉장히 소탈하면서도 아주 따뜻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번에 갈 때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죠. 역대 아마 대통령 방문 중에서 가장 시기가 나쁘습니다. 사드 문제부터 북핵 제재에 관한 문제부터 또 미국 대학생 원비어가 가서 사망한 것부터 모든 악재가 겹쳐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출발은 굉장히 순탄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본게임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환영만찬이라는 거는 정상회담 전에 앞서가지고 좀 딱딱한 분위기 풀고 좀 친교를 쌓아보자는 거잖아요. 화기 예약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만찬은. 아마 덕담도 많이 한 것 같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초반부터 원체 선거에서 앞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의외로 이겼는데 당신이 이길 거라고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길 거라고 예상했었다라고 하는 등 아무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얼마 안 있어서 회고할 수 있는 것은 선거에서 당선된 것이 인상 깊었다라고 보이는 게 가장 최대의 관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색 있는 것은 아마 정상 만찬하기 전에 트리티룸이라고 해서 영어로 트리티가 조약, 협약 이런 뜻인데 아마 백악관의 3층에 대통령의 개인 집무실인데 그게 왜 트리티룸이냐면 예전에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제나를 사올 때 협정을 맺었던 방이라고 합니다. 즉 대통령의 사적 공간으로서 아무도 지금 초청받은 적이 없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어떤 사람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정상회담 만찬하기 전에 대통령 일행을 부부 내외를 트리티룸으로 불러서 방을 구경시켜주고 특히 링컨 대통령이 게트시버그 연설을 썼던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기념사진도 찍게 해주고 아주 파격적인 예우를 해서 돌발적인 제안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내외를 아주 즐겁게 했다는 그래서 정상회담 직전에 있는 만찬 행사도 아주 화기애애하게 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대접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했다는 거에 언론들은 소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 사적인 공간을 구경시켜줬다. 그렇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도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죠.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거기 가본 건데 사실 그것도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당선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3층에 정말 좋은 장소가 하나 있다. 같이 보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하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타고 3층으로 올라가서 그 장소를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그건 특별한 배려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특별히 예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난번 메르켈 총리처럼 악수도 안 하고 별로 그렇게 친근하지 않으면 그런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집에 찾아와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공간, 나만이 알고 있는 공간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자친구를 데려와도 집에서 자기 방을 공개하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표현은, 저런 어떤 행동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북한과의 관계, 그다음에 한미의 어떤 무역, 마찰 이런 문제들을 다 고려해서 했겠지만 일단 예우를 최대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서 예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뉴스 뜬 게 링컨 룸하고 트리트 룸이 우리나라 대통령 처음이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뉴스 뜬 거는 14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왜 링컨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링컨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안내를 해줘서 그때도 한 번 간 적이 있었다. 그럼 두 번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구지만 후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배려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영국의 처치의 수상 같은 경우는 그 방에서 아예 잠을 잤답니다. 그래서 자다가 링컨 유령이 나타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화답을 했느냐. 가짜 뉴스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힘들어야 하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좀 맞춰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들이 지금 국민의당, 바로 이유미, 조작 사건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동병 상연의 어떤 표현을 덕담은 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우하는, 예우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그러니까 클린턴 후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았어요. 그게 이제 트럼프 측에서 그걸 만들어내서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저건 아마 이제 그냥 예우 차원에서 정상회담 예우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고 사실은 가짜 뉴스의 가장 큰 희생자는 힐러리 클린턴이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들이 이제 좀 가벼운 얘기로 이제 당연히 만찬 자리에서 심각한 얘기를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영부인의 대화는 어떤 내용을 했을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얘기를 해요. 여행이 어땠냐니까는 김정숙 여사가 즐겁게 보내고 있다. 사실 이 두 여성의 만남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뭐 부인들이 내조가 또 중요하니까 또 김정숙 여사가 영어를 좀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영어로 직접 하셨대요. 멜라니아 여사는 뭐 당연히 영어로 여행이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요. 김정숙 여사가 영어로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다. 한국 시간으로 지금 시간이 아침이다. 이런 식으로 가벼운 또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어제 만찬장이 2시간 이상 걸렸는데 그 시간에 그냥 식사만 하고 다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답니다. 모든 얘기를 다 안 하자고 그랬죠. 북핵 얘기부터 싸도도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도 거론이 된 것 같고 한미 FTA 개정 문제부터 거의 참석자가 대화 내용을 공개를 안 하기로 했는데 모든 건 다 거론이 됐다.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는 영부인들끼리는 그렇게 할 얘기 시간이 인사말 정도밖에 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는 나중에 따로 좀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3층에 올라갈 때 트리트룸하고 링컨룸에 갈 때는 멜라니아 여사가 또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를 재우러 가야 된다고 그 시간에는 잠깐 또 그 3층에는 또 올라가지 않고 갔다고 그래요. 그 시간이 사적인 시간이 한 14분 정도 되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나 아이 재우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했죠. 전직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일주일에 5번을 딸들하고 저녁을 먹었다잖아요. 딸들하고 그 정도로 굉장히 가족적인 저런 면에서 또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녁을 뭘 먹었냐라고 한 번 보니까 메뉴가 비빔밥인데 오늘 저녁은 미국 측에서 내는 저녁이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나라가 주재하는 정상회담 때 주로 비빔밥을 내왔는데 미국의 공식적인 백악관 만찬에서 비빔밥을 내놨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식을 준비했다는 건 아주 남다른 배려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식 중에서도 비빔밥을 선정한 것은 바로 한미 간의 화합과 통합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 정상에 대한 배려와 한미 동매에 대한 확인들을 음식으로 상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백악관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우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자료 사진이에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캐롤라이나 산 황금미를 쓰고 향신료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적인 비빔밥하고는 맛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쌀을, 미국에 있는 한인 가게들 있잖아요. 한인들이 많이 사시니까 거기서 쌀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쌀을 주로 어디서 재배하냐면 캘리포니아에 주로 재배를 합니다. 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주 가볍게 보이는 쌀도 있는가 하면 황금미라고 하는 색깔 자체가 골드색이 나는 거죠. 그런 캐롤라이나에서 저런 쌀을 생산을 하는데 저 쌀이 우리나라 분들만, 아시아 분들만 먹는 게 아니라 남미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오신 분들도 쌀을 좀 드시는데 거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안에 집어넣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집어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터, 향신료들을 주로 넣었대요. 버터는 안 넣잖아요. 우리는 잘 안 넣죠. 그리고 저게 허브, 허브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나물을 집어넣는데 나물이 없으니까 결국은 미국에서는 나물을 먹지 않으니까 결국 허브를 집어넣대요. 그래서 나물 대신 허브를 집어넣고 향신료나 버터를 넣어서 비볐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맛있게 드셨겠지만 입맛에 그렇게 잘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형식은 비빔밥이지만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그리언트, 그러니까 내용물은 결국은 미국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맛도 좀 미국적인 맛이 날 테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하고 넥타이 색깔이 거의 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금 인상적인 장면이긴 했어요. 상당히 이심 전심이 아니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심 전심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 만날 때는 그때 빨간 넥타이 했거든요. 빨간색 좋아하니까. 멜라니아 회사는 그때는 빨간 원피스 입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멜라니아 회사는 베이지색, 흰색 계통을 입었고 넥타이는 파란색. 파란색이 상징하는 게 편안함, 신뢰, 성공, 희망 이런 걸 나타내는 파란색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신경을 썼던 것 같고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심 전심으로 어떻게 보면 잘 어떻게 보면 조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거 할 때 정상회담 하기 전에 대통령, 정신 대통령 무슨 색깔 넥타이 맸 거야? 이런 것까지는 안 물어. 그렇죠. 통상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상대국, 정상의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색깔을 많이 매고 나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만날 때 붉은색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네이비 블루 계통을 맨 게 아니라 여당에 대한 상징색. 그런데 저게 오바마 블루라고 해서 사실상 대선 때 자신의 경쟁자가 했던 색깔하고 똑같은 색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해서 아마 저런 블루 칼라를 선택한 것 같고 그에 반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화당을 상징하는 적색을 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넥타이 색깔로만 보면 트럼프 측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더 배려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되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붉은색 계통을 많이 했었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공화당이 미국의 공화당이잖아요, 트럼프가. 공화당이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붉은색을 많이 맺고 아까 말씀하신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붉은색을 매셨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서 저런 부분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얻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인 것 같고 지금 서양호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 여당의 색깔 자체가 파란색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파란색을 많이 매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걸 좀 배려해서 넥타이 색깔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파란색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당 색깔이거든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민주당도 파란색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대결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유한국당도 빨간색이고 민주당은 파란색이 됐는데 미국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 본인과 대항을 했던 그런 당의 색깔을 본인이 수용했다고 하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복을 입었고 이 손가방도 나전으로 된 거 클러치를 했고요. 한복 입은 거는 잘 한 것 같아요. 뭐 보기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복 입구나. 이번에도 한복을 김정숙 영 부인의 어머니가 포목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물려받은 재료를 갖고 원단을 갖고 이번에 쪽모를 해서 비치색을 낸 거죠. 이번에는 대통령 넥타이도 그렇고 김정숙 영 부인도 그렇고 파란색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실내의 상징에서 파란색을 좀 많이 썼어요. 부부가 이렇게 좀 색을 맞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맞춘 거죠. 그리고 가방도 손가방인데 한 전통 양식으로 해서 나전 클러치라고 해서 손을 저렇게 맺고 신발도 또 벗은 슈즈라고 해서 김정숙 영 부인이 직접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좀 만든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파란색을 좀 강조한 소탈한 소담한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튀지 않는 조용하고 내조적인 그런 모습 아니냐 이렇게 싶습니다. 사실 좀 김정숙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 멜라니아가 원래 모델 출신이고 하니까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서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김정숙 여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단아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멜라니아는 세련뎀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세련뎀이라고 하면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옷 입은 거 또 보세요.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온 걸 보면 거의 일반인들이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옷들을 입으시거든요.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 그걸 보면 모델로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분은 그냥 우리나라의 현모양처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주부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부분이거든요. 한복을 입으신 모습이 그냥 우리나라의 정말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세련뎀이냐 아니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보여줬고 우리나라의 어떤 여색의 미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상당히 미국인들한테도 의미 있게 다가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까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다시 80%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상회담 결과가 괜찮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잘못하다가는 송영무, 조대호 후보자를 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상회담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80%, 79%에서 다시 올라갔단 말씀입니다. 이거는 야당의 청문회에서의 장관 후보자 공격들이 효과적이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정상회담 결과가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해서 평판이 좋을 경우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상당히 탄력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조대협 노동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고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여서 아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있는가에 따라서 향후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7월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여당이 잡을 것인지 야당이 잡을 것인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과 언론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사청문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다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저 정도의 지지율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밀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모습. 또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만약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시게 되면 저 지지율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